안녕하세요 흐구입니다. 오늘은 브롤페스 스킨을 쓸거에요. 일단 소령식물을 받아줄게요. 크아 이거지. 이 스킨을 자랑하려고 바르게 말게요. 우리 펠 선생님 제 주먹맛 좀 보세요. 이거 이펙트가 장난 아닌데요? 우리 버섯스튜 선생 그 큐브는 제거에요. 아니 그걸 또 쓰세요. 거기 금사빠 너 나를 왜 괴롭히는 거니? 너는 3차원이고 나는 126차원이야. 근데 126차원이 3차원한테 질 수는 없지. 하지밀 나의 실력으론 질 수도 있어. 아니 질 수 없어. 우리 친구들아 나도 다구리한테는 답이 없어. 우리 친구 그 말랑 안공으로 이길 수 있어. 하나도 안 아파. 빠사지인가? 이제 우리 금사빠만 남았구나. 우리 금사빠는 나한테 사랑에 빠졌구나. 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달려드니? 원인인거야. 도망가지마. 다음판입니다. 일단 스킨 리뷰를 하려면 큐브를 먹어야죠. 다이너 할배 저놈팔이에요. 그리고 저는 스킨이 있다고요. 어? 낚시인가? 어? 낚시하려 했는데 벌이 있었네. 우리 꿀벌 선생 눈치 챙기세요. 타이밍 맞춰서 컷! 오도방구는 처리했고 우리 도마뱀 친구 구워먹을게요. 다탁타대댁. 저기 맥주통 시원하게 꿀꺽꿀꺽 마실게요. 맥주가 먹히기 싫어하는데요. 저 도둑놈이 내술 뺐는당. 그거 내술이었는데 짱 뜨면 내가 조질듯. 어부지리 각이죠. 다다탕틱통닭? 아니 꿈썼는데 아프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에요. 상하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에요.